제보하려고 하는데요. 그 아세나 찾았나? 나 버리고 도망간 거면 출세에서 엄마가 찾아오게 만들 거라고. 이게 변태들이 산 거라는 마음이구만. 지금 너님 얘기하는 거잖아요. 오수철 부장이 한정민 기자를 성추행하는 모습. 목격하셨죠? 내가요? 강제로 성추행을 했다는 정확한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. 취하 안 하면 무고 들어갈 겁니다. 왜 여검사가 새 집주인인 거죠? 몰세가 이사 날짜 잡히는데도 바로 알려주세요. 그럼 영장 치고 숲에 때리죠? 저 마감 때려요. 앞으로는 엮이지 마십시오. 앞으로는 엮이지 마십시오. 염지에 맞춰서 연상치고몇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.